암표 못잠나 안잠나 연말연시 공연 암표 기승 이라고 합니다. 암표 아니면 풀미충이라고 하죠. 풀미충. 풀미충이 뭐야? 표가 열려요. 그럼 일단 삽니다. 일단 열리자마자 바로 쫙 사요. 살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바로 중고나라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에요. 예매 연습을 합니다. 최단 코스를 클릭하기 위해서 인기가 없는 공연들을 연습을 합니다. 저희 KXH 프레젠트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김식국을 1갤런을 마셨는데 갑자기 매진된 표가 하나 둘씩 돌아오더니 원상복구가 됐어요. 중간잭사원진 2집 콘서트 때 거의 한 3분 만에 매진됐죠? 3분 컷이 됐는데 결국 공연 당일날 현매를 받았다. 받았다. 풀미충 이놈들아. 애비. 예끼놈. 야. 마음만 주고 떠나냐? 다 줘야지. 샀으면 환불을 왜 하는거야 도대체. 네. 아무튼 풀미충. 풀미없는 김간지익사원진 공연 많이 오세요. 풀미충 녀석들은 풀미충 없는 공연. 방송을 좀 하세요. 네. 풀미충 붙어보고 싶당.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스팸 라디오. 스팸 라디오. 사 PRIX팀의 티를 하는 wavesorg. 네. 네. 달콤한의 싱싸들 jobbar. 감상합니다. 감사합니다.